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오 경험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한 번에 성공을 통해서 간편하고 쉽게 오디오를 또 인생의 어떤 목표치에 대해서 도달하는 것을 추구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만 먼 길을 떠나는 그런 개념에서는 저는 실패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훨씬 더 목표치에 원활하게 도달할 수 있는 또 궁극적인 어떠한 자신만의 힘을 갖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자는 결국엔 한 번에 자라려고 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리고 선입견도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풍경을 온전히 만끽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초보 운전자한테 풍경도 좀 느껴보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분위기도 감지해서 방어온전을 해라 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해나가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초보 운전자가 한 번에 능숙한 드라이버가 될 수 없듯이 오디오도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짓고 들어가면 훨씬 더 원활한 더 즐거운 오디오 생활이 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험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은 우주 최강 반드시 들어야 할 최고의 명기 이런 이야기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빈도가 경험치가 많은 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수일수록 실패의 경험이 반드시 많아야만 합니다 실패한 이야기라는 게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경험치가 있는 분들도 좀 배제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무리스러운 것이고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각자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 물건을 팔려고 드는 것이고 또 경험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들이니까 그런 미뜻 끝없는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전문 리뷰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에 드리는 실패야말로 발전의 기틀이라든 당연하지만 또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리뷰를 보시는 것보단 직접 경험하라는 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약간 다른 장르의 전문 리뷰어긴 하더라도 저한테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기변을 넘어서 실패까지 함께 해나가면서 잡아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과 뛰어난 파악 능력 또 경험치 같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없다 쪽집게 가해 하듯이 이매칭과 이매칭이 좋아요 이런 것 따라가서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성공적인 기변 정말 참으로 기쁘고 좋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대로 되는 것 또 예상한 것보다 더 좋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상황마다 취향마다 환경마다 또 시기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입문 때 대형기를 골방에서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겪었던 실패를 통해 지금의 저로서 발전을 해왔고 단순히 오디오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발전의 기틀로 삼는다 라는 것을 나름의 작은 모토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디오를 제가 실패를 통해서 발전하는 사례를 한번 꼽아 볼게요 자 보스 901입니다 대칭이 좀 맞아야 되고요 무슨 뭐 좌우 몇 센치를 띄우고 뒷벽고 어떻게 해라 높이는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보스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오디오인이 몇 명이 되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입문 때는 심지어 EQ도 없이 901이 유명한 건 알고 있어서 드렸다가 고생하고 힘들게 EQ만 사가지고 연결해서 쓰고 스피커 위에다가 별도의 스탠드도 없이 놓고 쓰면서 뭐 그래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명상만큼의 엄청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901이 그런데 그 느낌 못 받았고 방출했고 이후에 좌우 대칭이 좀 중요한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용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설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됐겠다 싶었는데 벽 뒤쪽 벽 옆쪽 벽이 흡음이 좀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또 약간의 반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스피커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초보자 때 사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만들었지만 저도 901 제대로 된 소리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포텐셜이 엄청 높은 스피커인데 그 정도 레벨을 만들지 못해서 또 한번 접었던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번에는 좀 높은 선반 위쪽에다가 좀 달아봤거든요 제가 최초에 들었던 엄청난 소리를 들었던 901이 매장에 천장 설치 그리고 지하 같은 지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콘크리트에다가 천장에 매달아 놓은 매달아 놓은 그런 식의 901이었기 때문에 위쪽 세팅이 조금 더 제 취향에는 맞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선반 위쪽에다 놓아놨고 그래서 역시 그만큼 압도적인 능력까지를 뽑아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성능을 나타냈다 결국에는 위치와 반사 이런 상황, 기종의 특징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저는 느껴왔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 요렇게 변하고 요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변하고 이런 조합에서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것과 책이나 선배의 이야기로 제가 아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레벨 우티마 저역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그렇게 큰 대형기가 아니고 중대형기? 중형기 정도 되는 스피커고 8인치 두 발이 들어가는 스피커인데 저역이 제가 썼던 기종들 중에 탑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좋은 스피커였습니다 하지만 저역이 좋기 때문에 고역이 좀 저역이 잘 나오는 기종은 고역이 그걸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레이어감이 가리지 않아야 되는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요 그쪽 세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역이 약간 쏘는 듯한 약간 피로감이 좀 느껴지는 게 전반적으로 소리가 대단히 좋은 스피커였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마음이 기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제가 거슬리는 부분을 없애나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프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었던 그리폰, 아테나, 오디오 리서치 레퍼런스 이런 프리앰프들에서 약간의 강성의 느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폰 쪽에서 XTMC라는 프리앰프가 약간 구형 쪽이 약간 결국에는 선이 약간 두툼하고 고역 쪽이 조금 처지는 계열들이 일부 있거든요 고론 기종들, 메르디안도 약간 그런 타입이고요 고역이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을 가지지 않은 프리앰프로 좀 컨트롤 하려고 들었고 XTMC에서 상당히 만족, 한 번에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벨 울티마가 저는 케이블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최소한의 부분만 좀 마음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타입이었는데 케이블 넣었을 때 변화가 바로바로 오는 괜히 리뷰어들이 좋아하는 스피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민한 변화를 나타냈던 스피커이기 때문에 프리앰프에서 XTMC 쓰고 라인 스테이지 쓰고 그리고서도 뮤지컬 피델리티 구형도 써보고 웬만한 구형 스피커들에서 고역 쪽이 쭉쭉 뻗어나가지 않는 약간 음악적 뉘앙스를 좀 지니고 있는 이유에 프리앰프들을 이렇게 저렇게 매칭하면서 매칭에 대한 이해도를 강성을 가진 스피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가 또 약간 음악적이지만 약간 밋밋한 계열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깊숙하게 저한테 자리 잡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써보고 싶었지만 쓸 수가 없어서 나중에 드렸던 인켈 프로 1루고 굉장히 크고 멋있죠 다시 드려봤는데 굉장히 저역이 너무너무 과다하고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이 든 만큼 과했어요 단순히 우파가 16인치다 이걸 넘어서 말이죠 인켈 자체가 좀 추구하는 소리가 붕붕붕붕 하는 그런 쪽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시대에는 굉장히 멋스러운 또 단독주택 대부분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큰 집에 사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타입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케이스는 단순하게 매칭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과했다 제가 뭐 그렇게까지 큰 저택에서 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예 네트워크를 손을 봐서 저항과 컨덴서 이런 부분들을 매칭해서 튜닝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극복을 하는 단순히 자작이나 튜닝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포칼 일렉트라 1028 같은 케이스는 상당히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소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떠한 준신품급이었기 때문에 몸이 풀리지도 않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쓰면서도 개선이 되기는 되지만 그 폭이 되게 작아서 어떠한 포텐셜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좀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8, 907B 이런 것들을 썼던 부분보다 조금 더 확실히 좀 까다로운 느낌? 애매한 느낌?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좀 빨리 포기하기도 한 그 느낌을 좀 잡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노력하면은 좀 개선이 될 것 같은지 아예 좀 아예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하면 빨리 포기를 하는 것도 스피커로 바꿔버리는 게 정말 오히려 더 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패를 했던 케이스는 정말 셀 수도 없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실패를 했지만 실패를 다양한 노력으로 매칭으로 교체로 또 세팅으로 바꿔나간 경험을 가져가고 싶은 기종이 있는 거고 아 왠지 이거는 도저히 좀 답이 안 나온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바꿔버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들어왔고 그것은 또 각각 제각각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괴로울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때의 그 기억들이 그 경험들이 현재의 더 원활하게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오디오 생활의 훌륭한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패에 대해서 꼭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피곤합니다만 득도 상당히 많다. 오히려 딱 이거 사고 이거 사세요 라는 것보다도 더 즐거운 면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는 또 예상대로 잘 돼서 좋았던 스피커들도 있고요. 기기들도 있고요. 기대보다도 저 좋았던 기종들 이런 것들 찾는 재미가 또 쏠쏠한데 이것들 또한 앞전에 있는 이런 안 맞는 것들을 구입해서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없이는 안 맞을 만한 기종은 안 쓰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좋은 나하고 잘 맞을 보석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